와 야 얘 구울될려고 왔었네? 트래쉬 이름도 트래쉬가 쓰레기 아닌가? 라디오 틀어놓고 구울되기 기다린거야 참 저 구울이 방사능을 드럽게 많이 맞.. 아 그니까 방사능을 미친 듯이 많이 맞으면 아야야야 미친 듯도 좀 세구나 방사능을 아주아주 많이 맞으면 이제 구울이 될수도 있는 확률이 쓰읍 있거든여 병사들이 구울이 된 그걸 보면 알죠 하나 더 더 나왔습니다 이제 인간의 몸에 구속받는데도 질려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버려진 핵실험 지지에 대해 오두막으로 옮겼담 다 여기 있는 내가 구울 변화더라도 충분한 방사능이 있겠지 아휴 아휴 세상이 이렇게 온통 쓸쓸하고 무서운 것 투성인데 거기에 어울리는 몸을 얻는게 나을 것 같.. 나을 것 없지 않겠니? 내 피부색이 이렇게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예 한마디로 구울이 되고 싶은 이상한 여자였군요 구울이 되고 싶은 이상한 여자였어요 추락한 버티버드 추락한 버티버드 왠지 아이템이 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버티버드 하니까 자 무기수리 하나만 먹어주고요 키트 자 무기수리 키트 정말 많이 쓰네 어? 저거 뭐지? 뭔가 빨간색으로 빛나는게 있는데? 여기까지 날라온거야 설마? 아찍 뭐야 뭐오오오오? 오,뭐야뭐야,디야 어디야 아우,굴 진짜 많네 웰핸드는 어서오세요,반가워요 어옉 나 사이코 중독이라고? 중독 아니죠? 하늘은 맑고 바닥은 메마르고 이게 습기 습도만 낮으면 어... 어 저기 뭐야? 야 잠깐만 나 하나 습을 한번 볼게 가오스군같은거는 에너지 무기니까 뭐 그... 로봇한테 굉장히 잘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그죠? 잘 들은건가 지금? 어우 이거 어우 에너지 무기 에너지 무기 얘한테 잘 듣는거 같은데? 어우 잠깐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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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로 안되겠다 이씨 어 그러네요 이거 에너지 무기가 꽤 좋은거 같은데? 어어 무기 없다 총알이 없다 자 어 뭐야 이거 와 이거 몇 마리야? 하 투 вами 미친듯이 말을는데? 미친듯이 말하는데? 미친거 아냐? 물 향기 밀리고 앉았네? 진짜 무승이 소리키트 한 번 더 쓰고요 화연방사기가 얼마 남았더라 아까? 아 24밖에 안 남았구나 아까 여기서 따라오더라고 이걸로 은신으로 한 번 공격해보자 아 아까 구울, 발광구울이 따라오던데? 저기서부터 따라오는게 아닌가 싶어서 아 자아 제트, 버프아웃 다사로써, 매드엑스 자 피좀먹구 VAT에 의존하지 않아도 원래 1회찰때는 VATS에 거의 의존, 아 거의은 아니고 의존 안하고 거의 그냥 생으로, 생자로 그냥 때렸던거 같은데 저기서 저기서 자, 싸이코 하나만 먹고 아 단단해 센트리브 아 이거 원자, 원자, 원자 카테일 이거 에너지, 에너지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참 이거 에너지, 에너지스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참 오, 자 에너지, 에너지 자, 치료하고 스티팩 먹고 스티팩만 먹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다 먹어요 개코스테이크도 먹고, 풀삭갓 먹고 옥수수 먹고 불량식품, 보드카 본사마귀 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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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 워어억 총 진짜 유니크무기 aide? 여기에? 그래요 디스머신 preached 괴순 댐벼! 굉장히 튼튼하네요? 쟤 뭐하는거야? 단단한 센트리볼이야 이름도 이름부터 이름부터 단단 아니죠? 미사일하고 일렉트론 차지백 미사일 저게 굉장히 비싼데요? 사실 미사일 5mm 얘네들도 사실 버릴 건 없어요 자 쓸만한 것들이죠? 죽창을 잘 만드시는 죽창 장인님 어서오세요 어어 잠만요 매드 그거 먹어야 될 것 같애 매드엑스 매드엑스 어 그리고 무기를 어허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에너지 에너지 원자 카테일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그런데? 지금 두 개 다 합쳐져 있어서 에너지 레이저하고 어허 빨발빨빨발빨 오케이 아우 아우 야 여기 너 내 옆에 옆으로 돌아가지고 치려고 하는거야? 케빈 100님 어서오세요 아 내가 폭탄 지금 몇가지 올렸더라 이제 슬슬 어 괜찮네 슬슬 미사일 런처도 좀 가지고 다녀야겠어요 아아 테슬라 케놋 비턴 프로토타입 화방 이미 다 썼어요 어 화방 연료 많았네 아 지금 먹은거지 지금 먹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지금 먹었죠 일단 유니크 무기를 얻긴 했는데요 테슬라 거시기 이 에너지 무기는 플라즈마 빼고는 진짜 플라즈마 빼고는 진짜 별거 없다 플라즈마는 일반 애들한테도 좋고 얘네들한테도 좋잖아 레이저나 이런거는 얘네들한테도 좋은데 일반 애들한테도 별로 안좋은거 같애 기계한텐 좋은데 아까 카사도르나 데스클로한테 그 가우스 캐논 아 가우스라이플 그 유니크인데도 데미지가 원래 수치상으로 더 좋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대도 한바야 맞고 안죽지 야 발광고울인데 겁나 잘죽는데 이거 화방으로 구름은 DT가 낮으니까 DT가 낮은 적들한테는 화방도 쓸만해 그때가 방어버거에다가 내가 파괴자까지 그 찍어놔서 파괴자는 화방 데미지가 두배 어 방화범은 50%가 늘어나지 중복되면은 3배죠 거의 뭐 여긴 뭐하는대지 공물 뭐 창고 뭐 그랬던거같은데 농장창고같은거 동물농장 아 동물농장 친구 되게 작다 아뇨? 아냐아냐아냐 뭐 먹을겁나 금속부품 W-back 오 10mm 357 5.56mm 에너지셀 카보이 리피터 스틴팩 4개 헤프넬 건전지 까지 굉장히 어 무거워졌군요 무거워졌군요 아 너무 무거워졌는데 버려야겠는데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만 여기 발견했으니까 잠깐 건너너에 가서 팔거 좀 팔고올까 여기 그 외에거 없는거 없을거 같은데 별로 별거 없을거 같은데 별거 없을거 같은데 별거 없지 아 아 아 야 건너러 에이 친구 웰컴 내가 왔어 돈 없어 젠장 돈 너 왜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이 자식 돈이 없어 어 아 여기 다 있는거죠 완충프레임 다 있는거고 미사일 런처 미사일 유도장치 강화 스프링 재식 라이플 체언 소스 금기 플라즈마 자력 가속화 이거 저거 요거 저거 헌팅 리볼버 헌팅 리볼버 헌팅 별거 없습니다 돈을 팔지는 못해요 얘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도 많은데 없나 장치 퍽 비트납 손 퍽 퍽 정리하고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최대한 빠르게 아 해독재 가져가야 돼 아 아까 해독재 없어가지고 죽을뻔했어 해보 해독재 어디있냐? 야 해독재 어떻게 만들지? 해독재 만들면 갈텐데 해독재 나이트 스토커의 피 어 방사능 정갈 독주머니 아니 독주머니 필요하잖아 아 관총 아 이제 죽.. 죽지를 말아야겠다 저런거 정리하기가 귀찮다 다이나마이트 그 카우보이 리피터 터슬라 비턴 프로토타입 야 이거는 정말 정말 못쓰겠네 어떻게 써보려고 해도 한번만 더 해볼까? 한번만 더 단 한번만 더 엔화웨어 엔화웨어 오케이 5미리탄 5미리탄 3천발 정도 3봉파열형탄 그냥 다 가져가 4미리탄 12게이지 5.5미리탄 여기에 화염방사기 4미리탄 5미리탄 체중 3미리탄 4미리탄 5미리탄 5미리 6미리탄 5미리탄 6미리나 7미리탄 음.. 군용 아마 아이 저것도 파.. 저걸 팔았어야 되는데 아하하하 딴 딴 딴딴 딴 따따던 딴 딴 딴 아이고! 크다다 터보를 먹어버렸다 이거에 그 등에 관해 나 무기 그거 가져가야지 무기 수리 키트 다 가져가 그냥 그렇다 퍽퍽퍽퍽퍽퍽퍽 오우와아아아하ieves다